안녕하세요 영상이 좀 늦게 올라 갔을 겁니다 아직 영상 찍기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기 예상이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LED를 제어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16진수로 값을 넣어주고 아니면 10진수로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 잠깐 나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시언어에서 진수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수 변환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좀 알고 영상을 접하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펌웨어는 2진수하고 16진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가 지금 디지털이죠 디지털은 0과 2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러분들 지금 실습하고 있는 아트메가의 리팔이라는 칩은 총 6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다리를 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핀 하나에 디지털이니까 0과 2를 출력을 해주던지 0과 2를 입력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트메가의 리팔 A라는 칩을 5볼트로 구동을 한다 3.3볼트 겸용이긴 하지만 5볼트로 구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0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0볼트가 나가고 5라는 신호를 주면 5볼트가 나가게끔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0과 1로 신호가 나간다는 말은 2진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진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수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10진수죠 10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는 쉽게 말해서 10이 되면은 자릿수가 1, 0으로 바뀌는 것을 10진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0, 1, 2, 3, 4, 5, 6, 7, 8, 9 해서 10이 되겠죠 그 다음 10이 되는 순간에 자릿수가 1의 자릿수에서 두 번째 자릿수로 바뀌죠 그래서 1, 0으로 바뀌는 걸 10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N진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말 그대로 N이 되면 자릿수가 1, 0으로 바뀌는 것을 N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N이 3보다 컸을 때 N이라는 값이 0에서부터 1식 증가를 하면 N이 된 순간에 1, 0으로 바뀌는 걸 N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진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진수는 2가 되면 자릿수가 바뀌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0부터 1식 증가를 하면 0, 1 그 다음 2가 되니까 자릿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릿수로 값이 옮겨가서 1, 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 1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자릿수가 1에서 2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자릿수가 바뀌어지겠죠 근데 두 번째 자릿수도 2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릿수로 자릿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 0, 0, 1, 0, 1, 1, 1, 0, 1, 1, 1, 1, 0, 0 이런 식으로 2진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6진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진수도 16이 되면 자릿수가 1, 0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10진수이기 때문에 16이라는 숫자를 한 자릿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0부터 9까지는 우리가 10진수를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 10부터 15까지를 한 자릿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알파벳 A부터 F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가 F가 되겠죠 그래서 16이 되는 순간 1, 0이라는 자릿수가 변하게 되는 게 16진수입니다 자 그럼 10진수, 2진수, 16진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10진수 128, 그리고 2진수 1010, 그리고 16진수 1A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게 2진수가 어떤 게 16진수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10진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쭉 숫자 쓰듯이 사용하면 되고 2진수는 끝에 가로 안에 2진수라고 첨자로 이렇게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16진수면 가로에서 16진수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진수가 10진수가 아닌 경우에만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10진수, 2진수, 16진수를 자릿수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진수 128 같은 경우는 100의 자릿수 2를 10의 2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은 2 곱하기 10의 1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3은 10의 0승으로 해서 10의 0승은 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진수하고 16진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면 10진수이기 때문에 10의 2승, 10의 1승, 10의 0승을 했던 부분이 2진수면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이 되겠고 16진수면 16의 2승, 16의 1승, 16의 0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한 자릿수에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 진수의 크기만큼이기 때문에 그 진수의 승수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자 N진수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N의 승수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 연산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할 때 10진수로 계산을 하죠 10진수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의 값으로 연산을 해주게 되면 2진수, 16진수, N진수의 값을 10진수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10진수의 값을 2진수나 16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자 2진수는 0과 1을 한 자릿수에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5라는 숫자를 10진수를 2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몫이 있겠죠 자 2진수 같은 경우는 몫이 반드시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0과 1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눌 때 몫하고 나머지를 계속 쭉 적어 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몫하고 1년에 적었던 나머지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들을 반대로 쭉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25라는 숫자의 2진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1, 0, 0, 1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25라는 10진수의 숫자를 16진수로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25라는 숫자를 16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줍니다 쉽게 1, 1하고 나머지 9가 나오죠 그걸 반대로 적어주면 1, 9라는 16진수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연하게 2진수하고 16진수로 바뀔 때 몫이 다 1로 나왔네요 반드시 1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서 10진수의 숫자를 n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10진수의 숫자를 n이라는 값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쭉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당연히 나머지 값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몫을 값을 나머지 값으로 반대로 쭉 적어주게 되면 그 n진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n진수를 10진수로 바꾼다든지 10진수를 n진수로 바꾸는 일반적인 교육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바꾸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할 때는 쉽게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1바이트 단위로 변화를 주로 많이 합니다 16비트 단위로 하긴 하는데 대부분 1바이트 단위를 2진수 16진수 변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바이트는 뭐냐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합니다 비트는 뭐냐 비트는 0과 1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0과 1을 표현하는 게 8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말은 2진수 8자리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바이트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1바이트만 가지고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8개의 자리수를 10진수에서 2진수나 2진수에서 10진수로 쉽게 바꾸는 방법은 2의 승수값으로 8개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4,8,16,32,64,128 위까지가 8개의 2진수 자리수가 되겠죠 자 그 값을 쭉 적어주시고 우리가 예로 들었던 25라는 숫자를 2의 승수값으로 만들었던 이 8개의 숫자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5를 밑에 있는 8개의 숫자로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16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16이 필요하고 나머지 9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하고 1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25라는 숫자를 딱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한 숫자를 1로 두고 필요 없는 숫자를 0으로 주면은 2진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0,0,0,1,2,0,0,1이 되겠죠 자 1바이트를 2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8개의 자리수를 값을 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0,0,1이 되겠지만은 그 앞에 있는 자리수까지 0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디지털은 0과 1을 분명하게 정해줘야 돼요 자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거꾸로 하면은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11001이라는 2진수 숫자 위에다가 1,2,4,8,16,32로 쭉 적어주고 1이 걸쳐있는 부분의 값들을 서로 더해주면은 25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4개씩 끊어주면 됩니다 2진수의 숫자를 4개씩 분할을 해줘서 끊어주면 되는데 8비트이기 때문에 4개씩 끊어주면 2개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두 자릿수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16진수는 뭐였죠? 1에서 15까지 한 자릿수를 표현을 했었죠 2진수 4자리 1,1,1,1은 6진수로 표현하면 15입니다 2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씩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1,1,1,0,1을 4개씩 끊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승수값 1,2,4,8,1,2,4,8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이 걸친 부분들을 따로 더해서 쭉 내려주시면 자 4개씩 끊어졌기 때문에 한쪽은 1이 나오고 다른 반대쪽은 9가 나오겠죠 반대로 16진수의 값을 2진수로 표현하는 것도 거꾸로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죠? 각 자릿수의 값에다가 1,2,4,8,1,2,4,8 이렇게 써주고 9라는 숫자를 1,2,4,8로 만들려면 8하고 1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자 1이라는 것도 1,2,4,8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려면 1에 해당하는 부분을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44라는 숫자를 이해를 들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44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승수값으로 8번을 적어주면 됩니다 1,2,4,8,16,32,64,128로 적어주고 자 44를 밑에 있는 숫자로 나열했던 숫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32랑 8하고 4가 필요하겠죠 자 필요한 숫자에다가 1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0,10,1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것도 4자리수길이 쭉 끊어져서 12,4,8,12,4,8에서 1이 있는 부분들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C가 되겠죠 반대로 16진수를 2진수,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것도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펌웨어 즉 C언어죠 자 C언어에서 진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언어를 사용을 할 때 값을 넣어줄 때는 10진수로 값을 대부분 넣어주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써주면은 10진수에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진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2진수는 인연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0B라고 써줍니다 자 16진수는 말 그대로 0X라고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도 잊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DDRA 같은 경우는 레지터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메모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10진수나 2진수 아니면은 16진수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전환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자 프로그램 짜는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에서 옵션을 선택을 할게요 옵션을 선택해서 첫 번째 뜨는 환경 값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제너럴 일반적인 제너럴 부분에 자 컬러 테마라고 있죠 컬러 테마를 다크로 바꾸도록 할게요 다크로 바꾸고 자 OK를 누르면 하얀색 바탕화면이 좀 어두운 테마로 바꾸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 형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자 25, 255 이렇게 써주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이 부분에 10진수 255를 넣어준 겁니다 자 실제로 LED를 제어를 하려면 이 부분은 나중에 레지터 부분을 설명해 주겠지만 여기에 있는 값을 바꿔주면 자 LED의 값을 변환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2진수 0b11110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는 다리 핀 얘기 했었죠 거기에 1과 0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 자 그 값을 1111000 자 LED가 8개입니다 그래서 4개는 1로 주고 4개는 0으로 주겠다는 뜻 말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LED 4개는 켜고 LED 4개는 끄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냐 자 16진수로 0x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4개씩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4개씩 끊어주고 1위에다가 12481248에서 1이 걸쳐 있는 부분을 다 더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자 F0이 됩니다 자 뭐 처음이니까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0b1111000 이걸 4개씩 끊어줍니다 4개씩 끊어주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주고 1이 긁혀있는 부분을 다 더해주면 돼요 8,4,2를 다 더해주면 15죠 여긴 0이 되겠죠 이걸 16진수로 바꾸면 F 0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위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16진수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짜주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게 16진수를 사용해서 8개의 자릿수를 타이핑을 해주기 때문에 이진수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일단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8자릿수를 계속 이렇게 타이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진수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데이터 연산을 많이 해주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내가 자릿수를 잘못했고 이를 한번 더 넣어주게 되면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는데 원하는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가 틀린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 부분들을 16진수로 써줘야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진수 원하는 16진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딩을 해볼게요 LED 내가 실제로 켜지는지 장치를 연결을 하고 코디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울게요 주석 처리하는 법도 아직 안 알려 드렸죠 지우고 했습니다 기계의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빌드를 하고 빌드 솔루션을 하고 에러가 안 떴습니다 그러면 헥사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툴스에서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을 선택을 하고 한번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연결을 해서 메모리즈에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 전압이 딸린다고 하니까 예스 다운로딩이 되면서 화면을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전환을 하자 이렇게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LED 4개만 켜지고 나머지 LED 4개는 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너를 좀 공부를 하셨거나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이 좀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부분도 진행을 쭉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